우크라이나 인류 최초의 드론 전쟁 시작 드론 AI 병과 신설 초부대 전술의 변화 필요 준비한 자가 승리한다 안녕하세요 장기전에 진입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킨 새로운 무기를 등장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개전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드론 부대가 없었으나 이제는 각 부대의 드론 부대가 정식으로 편재돼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쟁 초기엔 트리키에서 들여온 바이락타르 TV2 드론에 의존했는데요 그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들여와 사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류 최초의 드론 전쟁이 됐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의 왕립합동군사 연구소는 최근 우크라이나는 정찰용 드론과 일회용 자폭 드론을 포함해 매달 약 1만 대의 드론을 소진하고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 분야에서 너도나도 드론 개발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은 장거리 무기에 비해 휴대화 운영이 쉽고 비용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이며 가성비 높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전 세계 국가들도 앞다퉈 드론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이제 드론은 미래전의 필수 무기 체계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일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주최한 드론 개발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자국 내 14개 드론 업체가 참가해 각자만의 새로운 외형과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드론의 자체 개발 기술로 쉽게 장거리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격포탄이나 수류탄을 중국 DJI 등 상업용 드론에 매달아 상대의 머리 위에서 떨어뜨리는 공격을 주로 하였는데요 조만간 자체 생산한 드론을 대량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실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드론 무기 생산과 운영에 상당한 기술을 터득하게 되어 드론 강국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미사일은 한 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보유량에 한계가 있어 개전초 전략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사일 공격은 실제 방공 자산에 의해 7,80%는 격추되므로 이번 전쟁처럼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는 장거리 미사일이 고갈된 시점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공중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군함을 찾아 침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드론까지 개발해 흑해함대를 공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자폭드론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폭드론을 활용해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면 우크라이나군은 고구를 쓰고 운영하는 1인칭 FPV 드론을 활용해 정확하게 적군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로 개발된 수십 종류의 전투용 드론 중 하나인 크러쉬라는 자폭드론은 우크라이나 포병장교가 개발한 자폭드론인데요 드론 앞부분에 최대 3kg의 탄도를 장착할 수 있고 전장에서 러시아의 거의 모든 차량을 파괴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소형 정찰용 드론은 전장 상황과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 되었는데요 이는 기존 보병 전술 자체를 바꾸게 하는 새로운 소부대 전술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드론 운영은 주로 대대급 이상의 상급부대에서 정찰 위주의 목적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이제 소부대 전투도 드론 전쟁으로 변모한 이상 미래전에서는 최말단 보병분대에서 소형 정찰드론의 운영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미래전에 맞는 드론 AI 병과도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중대 대대급 드론 운영 전략도 필요하고 보병분대당 한 명은 드론병으로 바뀌어야 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병소대당 휴대용 안티드론 건 일정 정도는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전장 상황도 드론과 무의나 무기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먼저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군이 되었음 합니다 이상 오늘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은 애국,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